남곡 쪽에 있는 언덕 없는 언덕 초이의 3룸입니다. 여기는 특이하게 세탁실이 굉장히 넓어서 세탁기 한 3,4대는 들어갈 것 같고요. 대신에 화장실이 좀 작더라고요. 화장실이 좀 작고 여기 거실 겸 주방은 사이즈가 좀 나오는 편이고 가격이 3억 4백입니다. 가격이 3억 4백이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작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좀 작아요. 거실 화장실이 해바라기 샤워실이 따로 샤워실이 있지는 않고 여기는 옷장만 빌트인이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도 거실 화장실도 작은데 안방 화장실이 클 수는 없겠죠. 하지만 가격이 3억 초반대 3억까지는 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3억까지는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면 버스로 한 10분? 10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. 50분 정도 휴대전에는 제1명의 흥 faculty가 193만원을 가득했어요. 15분 정도 걸릴 거rist다. 50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게 더 좋은 거 같아요. 솔직히 이게 4억 5일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. 사실 이게 4억 5여정에서 1년 전시 project became 4억 5일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. 앞으로도 유지의 반대가 1명에게 있도록 하고